LG 디스플레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2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39% 상승한 1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대비 약 마이너스 9.5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1월 4일 2만6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4월 28일 만 6,2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29일 1,08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5월 17일 9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7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6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53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3일 가장 많은 8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28일 가장 많은 10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17%에서 약 16.3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1일 약 21.24%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2일 약 15.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9조원이며 2016년 26조 대비 약 12.7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조원으로 2016년 1조 대비 약 70.0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47%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6년 9,315억 대비 약 43.1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46%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6배이며 지난 2016년 12.0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1.9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42배이며 지난 2016년 0.8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0.2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5%, ROE는 9.03%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은 6조 1,36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8위 코스피 종목 기준 5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29조 8,78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조 2,30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3,33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4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9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나금융 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3만 5천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만 6,6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만 4,350원에서 2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만 4,600원에서 1만 7,1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3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LG 디스플레이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3월 31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5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 분석의 예측ído 20세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판을 통해 감사합니다.